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지역 소상공인들에게 23일부터 공공요금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 목포시는 긴급지원자금 36억 600만 원을 들여 매달 10만 원씩 3개월간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 지원 대상은 목포시의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 원 이하,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종사자 10명 미만의 제조업이나 건설, 운송업이 해당됩니다. 지원 사업은 5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 1,500여 명에게도 1인당 50만 원 규모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.